전시작 아 이거 없네 괴력 시압이 없어가지고 이거 트롤이네 이거 트롤까진 아니더라도 근데 왜 모논 안섰나 모논이요 모논이 그 이 정도로 재미있는줄 몰랐지 빠악 오오오오오 만세아아아아아 만세 만세 만만세 대굴통 야 그냥 깔끔하네 호 야오 지존 연기네요 대답네 늙은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의 태호가 이렇게 나약할 리가 없는데 아 타야되는데 아 이게 아니지 대굴통 왜 이리로왔어 왜 이리로왔어 아 참 따아 아 딜 진짜 잘났다 어 아하하하 이럴수가 죄송 생명의 약이 없네 어 사르셨네 역시 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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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파카 아버지 아 이건 있어선 안 될 일인데 아 아 야 오 오 오 하하 첫 수레일 탈 수 없다네 오 죽어도 안 되지 아하하하하하 왜 왜 왜 왜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괜찮네 더블킬 냈어요 순식간에 역시 태호 대단해 존경한다 친구야 너만큼 잘 태우는 애가 등을지 어 어 어 어 어 완전 싫다 어우 실수로 장비 이상하고 있고 와서 방어력이 220이에요 한 대만 좀 죽어요 그렇습니까 호호 회기를 보여주세요 지옥의 데스매치다 회기를 보여줘 호호 여기다 오 어이 다행이네 오 어키 거시기 흥 어어 살짝 살짝 실망 음음음음음 그렇지 발굴장비입니까? 네 발굴장비가 맞습니다 발굴 더공 3짜리 살짝 애매하지만요 뭐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해머구요 아 빠악 어어 다행이야 어퍼카 어 이거 이거 좋지 않아 어 머리를 노리는건 좋다만 아니지 아니지 태호 상대로 머리 노리는건 자멜이야 호 지금이지 지금이요 멋지게 스턴을 걸어보이디라 설 요호 잘했어 끝나고 템 세팅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보여드리리라 아낌없이 어 어 어 다잇 어 괜찮네요 역시 조충류님 만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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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유지님 저보야 가신다네요 나이스 어 지구 도풍이 지나갔으 괜찮네 한방이니까 진짜 심장 떨려요 방어력이 220 이라고요 응 자 살떨리겠구만 저도 거너 세팅이 방어력이 그정도 수준이어서 너무 무섭지 화이팅 살아남아라 헌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술의 상태 이술의 상태지롱 뭐 좀 가져갈까 이거 이거죠 이거 아 이거였나 아 저거지 이거 아 빅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곧경이가 없어요 내가 하나 드리지 용선아 어디보자 오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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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이템 늘릴 때요 용선단 용선아 용선아 뭐 용선아의 씨앗인지 뭔지 굉장히 알게 모르게 중요하더이다 그래서 말이에요 좀 잘 챙겨두자 많이많이 빤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됐어 이야 선물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무난하게 될 것 같은데 야오 그야말로 무난하구려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파티 대단하오 나의 태호가 이렇게 무참히 부서질 줄이야 대단하오 음 첫판 성공 대단하시구려 이거 상당히 강력한 파티가 모집이 된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놀아볼까요 아 이제 뭐 무서운게 없네 아 피리 불고 싶다 오 피리나 불어볼까 이번에는 요새 피리에 좀 맛을 들려가지고요 피리 너무 재밌는데 피리 써야지 피리라 이응 이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헌터의 저 팔 힘으로 휘둘러서 잠자리체가 저 모양인가 그러게요 벌레 한마리 채집하는데도 그냥 아잉 푸아아아악 막 이렇게 하니까 부서지지 오 금세 부서지지렁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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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소 묵직한 무기 그래서 제가 뭐야 째깐한 무기를 잘 안쓰죠 요 근래 들어서 왜 범마스터의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소 이러면서 하나 두개씩 짤끔짤끔 쓰고는 있지만 에이 억지로 쓰는 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죠 묵직한게 좋아 묵직한게 크고 길고 무거운거 배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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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흠 흠흠흠 아 생약이지 생약 생약이 하나도 이제 슬슬 하나 두개씩 모자라지는데 보자 생명의 약 생명의 약 생명의 가루 야 맞네 불사중이 되게 중요하군요 이거 불사중 좀 많이 들려야겠다 부족해 너무나도 부족해 조충님 잘하신다고 생각했더니만 헌터링크가 999 그러게요 대단하신 분이죠 아 난 언제 찍을까 자 올해까지 쓸 생명의 약을 디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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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디글디글디글 아주 좋았어 아 귀가 홀롤하네 아 귀가 홀롤해 아 재접속이요 재빠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른 분이 자리를 깨어차지도 몰라요 화이팅 아 금방 들어오셨네 아 이게 뭐지 왔다 으흐 너무 싫어 똥이다 똥 어흐 세상에 벌써부터 공포가 막 여기까지 으흐 공포 공포 막 서리고 있어 자 그러면은 회피거리 업 회피거리 업으로 해볼까 이번에는 음 좋아 아 이거 안되는구나 아 그렇지 아 그렇네 여기다가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쓸만한 동무기가 해머밖에 없어요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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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무기를 좀 확보해둘 필요가 있겠는데 크샬 저 친구 때문에요 해머를 때리기 되게 까다롭고 말이야 에이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 으 nghĩ 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He 하트 장비도 발굴장비마다 반짝반짝 오 다 틀리네요 이게 보니까 반짝반짝하니 되게 멋있다 여건은 하나도 빛 안나는데 부럽네 방 제목 이름 뭡니까 지금 풀방이어서 어 안뜰겁니다 이따가 파티 교체식을 진행할 것이니 그때를 노려보세요 방 제목은 제가 설정을 안해서 그냥 제 이름만 보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조님 거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오네 여기 비와 오 신기하게도 비가 와요 비가 오네 자 노려볼까 예리하게 어떻게 예리하게 대굴통 아니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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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죠 오 오 태굴통 오 오 오 오 오 음 오 오 오 오 오 으아앗! 으악! 콩! 잘했어요! ㅋㅋ 지존뻘짓 어 뻘짓이 너무한거 아닌가 여기서 하는거 되게 좋은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되게 좋은데 야 놔 오 좋다 여기 꿀자리 이 녀석이 가미 너 때문이야 아 머리통! 아아 인데 여기 오 괜히 마셨네 오 잘했어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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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의 희생자가 나와버렸죠 복수해주마 섬광탄을 바리바리 싸갖고 오기는 했는데 써먹지를 않네 좀 써먹어라 친구야 담배라 오 위험해다 위험산만 콩 뿅 아니 여녀석 어 힘들어 스마우그처럼 음성 지연되는 용 몬스터가 있으면 섬뜩하겠네요 그렇네 오 한국말 할 줄 아는 몬스터가 있으면 재밌겠다 오 좋은 아이디용인거 같은데 글쎄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왕터 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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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후 와 여기 trucs 날와 차름댓넧 툴악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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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의 마팍을 예리하게 노려본다 여기있네 흐우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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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를 놓쳐버렸다네 잘했어 이 정도면 뭐 한대도 못 때렸었는데 뭐 다리멍뎅이 자 한상 지나갔네요 1차전 종료 다행이다 치킨 마니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쪽 캐고 가자 비싸니까 비싸니까 연예사야 또 시작되었구나 친구야 박녀 박녀 오 오 어허 잠깐만 어이 고맙소 으! 거우 맙소! 비! 비왕님! 비, 비왕님! 여있네! 크! 어, 괜찮네. 와, 머리통이 터질 뻔했어요. 다행이다. 요녀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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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! 어 이상하게 때리네 오 신기해 어떻게 때리는겨 으응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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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수 없어 음 괜찮네 오 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오오 오 많이 패고 있군요 그냥 오 정신 나간 망망이 마냥 물을 뜯고 있는데 괜찮네 오 이 점법 정말 괜찮네 파고들어서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막 때리기 오 괜찮은 것 같아 정말 그래서 돌진 맞으면 아프겠지만 음 차라리 이게 더 나은데 으흠 위로 올라가야 돼? 아 그렇구만 여기 지형은 많이 안 와봐서 되게 지형이 헷갈린다 올라가야 되는구나 가미 아잇 와 말도 안 돼 데미지가 괴랄하군 타아 한방 매겼네 이리쓰 청려 아잇 노 알 버튼을 고치던가 새로 사던가 해야할듯 결국 최 그랬습니까 많이 안좋아요 칫솔로 지난번에 좀 어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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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우 대단하우 정말 대단한 파티요 어찌어찌 노스레 했군요 우리 존재 화이팅 야 이번 파티 상당히 까리하구려 백렙 그샷까지 무난히 돌파하는데 성공하였어 내이네 밤지예제 왕 내 특 sharpen 모나는 실패하는 맛에 하는 건데 성공들을 하시네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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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의 성공 축하해주세요 지난번에 어제죠 어제 엄청난 수레를 거듭해서요 거의 퀘스트 성공률이 20%밖에 안됐었던 파티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파티가 그랬었어 고통이었다고 지옥이었어요 지옥 다행이지 증폭 먹어봐 무거운 수행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바로 피리 한번 불어보자 아 피리 불고 싶으면 이 쪽에 있네 배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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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고 싶당 배짱이 이번에도 역시 하드코어한 게스트를 부탁해요 저는 배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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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겠습니다 배짱이 배짱이 배짱이ering 오 으아 퀘스트의 냄새 음 보자 고난도 분골 세령 포획 준비하세요 브라키디오스 한마리 포획하기 퀘스트 찢어 화산이네 그렇네 그러면은 자 이거 가져가자 왠지 죽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조심해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요 때리는데 너무 심취하면은 우리 브라키머리통이 터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살살 살곰 조심스럽게 포획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소 잠시만요 입이 너무 심심했어 잠시만요 어? 어? 🎵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언제 방이 비나예요 한 50분까지만 할까 이 파티는 한 3판 정도만 더 할게요 2판 내지 3판 정도 3판 이걸 포함해서 3판 정도만 더 하고 다음 파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휠이 되게 예쁘네요 좋겠다 뭐야 이거 나도 파란색 휠이 한번 불어보고 싶어 닉네임 색깔이 랭크 따라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랭크에 따라서 닉네임 색깔이 바뀌어요 나는 밥도 안 먹고 왔네 어쩐지 배고프더라고 어쩐지 배고프더이다 불고 불고 한번 더 불고 불고 뭐야 뭐야 아 뭐야 떨어지셨구나 그렇구만 자 잠시 먹고 자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철당 철당 부라키 맛박을 사정없이 부시면 안되고 아 잡아야되지 음 잡아야지 엉 실황 탈 퇴어어 어이 퇴어어 퇴어 퇴어어어 이 녀석 어허 형 이렇게 때려 먹어 채봉 회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로코롬 헤네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생각 못했네 야 바로 전에 저거 돼가지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 안 먹었지? 이 녀석 이 녀석 찍어 찍어 머리통을 머리통 자 뿔이 부서졌어요 역시 크 역시 난 만든 것밖에 하는 일이 없다 자신이 맑도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계실에서 이제 포획을 해도 되지 않을까 글쎄요 애매하네 너무 애매해 진짜 모르겠어 너 체력이 몇 남았을까 친구야 뭐지 뭐지 이럴수가 자아석처럼 빨려 들어가 버렸다 매력이 있어 묘한 매력 허공에 휘두를 때 술 취한 거라고 해도 믿을 듯 허공 그죠 아니 우리 지킴만세시를 나이스 부자 달려오세요 나도 갑니다 아 함정 설치하려다가요 어 전다 어 저랬어요 나이스 포획은 성공이구만 성공적인 포획이구나 슛 슛 귀여운 쿤츠 너무나도 귀여운 쿤츠 몬스터볼 준비 완료 녀석을 잡을 준비 완료하였어 가라 몬스터볼 요 아 왜 하나 더 늦었어 얼마나 비쌌건데 홍년석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오겸석 그래 오겸석 홍년석도 나왔어 만족한다 느호 의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고마워 이런 이런 고마운 녀석 멸기공격 통격 통격 역시 우리 파트는 정말이지 완벽합니다 오 완벽하네 최대네요 최대 보호기에다가 금강까지 나와버렸어 오 감동이야 감동이야 오늘 왜 이렇게 잘 풀릴까요 나이쉬네 나이쉬롱 나이쉬롱 나의 고향 바르바레로 잠시 와서 좀 봐야될거 같은데 잠시만요 죄송 어디 보자 남은 뭘 돌려볼까 불사충 좋다고 생각한다 남은 뭐 돌리지 아 접착쇼 여단 포인트가 오르질 않아 여단 포인트가 버그 걸린 것 같아요 세상에 안올라 불사충 마주 올리자 저 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엔 뭐 해볼까 어 대검 해볼까 갑자기 대검으로 하고 싶어졌어 대검 수면대검 음 노 노 뇌검이 좋겠네 뇌검 좋네 뇌검으로 해보겠소 부활하는 흥룡전설 이라고 하네요 좋아지 뇌검 여단 포인트 비쌌